안녕하세요 아침에 봤잖아 아이고 수고하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잘 보이네 잘 보이네 잘 보이네 잘 보이네 잘 보이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에게 연주가 방해되지 않도록 연주회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동을 삼가주시고 그리고 사진 촬영하실 때 플렛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 프로그램은 배부해드린 리플렛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석촌우수 벚꽃축제 첫날이죠 송파구립 교환학단의 벚꽃소나타 연주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송파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 여러분 혹시 역사람과 인사 나누셨나요? 어? 정말요? 그래도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인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송파구에서는 이웃간의 서로 인사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함께 인사를 나눠보자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 같이 또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봄입니다 봄 정말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이 석촌 호수에서 오늘도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벚꽃의 향기로 물들어 벚꽃축제를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10일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송파구립 교양악단의 연주를 드리면서 봄의 아름다운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